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산화 코리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박경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달에 따끈따끈하게 이그제큐티브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됐어요. 너무 잘 됐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했었는지 성장하는 동안에 어떤 거에 집중했었는지 어떤 노하우가 있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딱 15분 동안 세바시 아니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장을 바꾸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일했던 사람이에요. 전직 대학병원 간호사였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죽으로 있을 때 유산화를 우연하게 진짜 우연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집에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제 인생이 너무 제 자신이 너무 인여인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해야겠다. 남편이 모르는 돈 한 50만 원만 남편이 알면 안 돼요. 5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유산화를 우연하게 만났고 남편이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 가족으로 이렇게 좀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이사업을 했어요. 지금은 아이가 한 명이 더 있고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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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만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여기서 다 아하 하시는데 제가 2014년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만났고 지금 9년차 이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네트워크의 넷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진짜 스포서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대답은 아 예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저는 진짜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자 제 마음대로 했으니 일이 잘 됐을까요. 안 됐겠죠. 안 됐어요. 이 표는요.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한 5년 동안의 성장 그래프예요.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어떤 미로를 헤매는 동굴을 헤매는 어떤 시간들이 한 2년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험의 경험이 쌓이고 나니까 약간 이 사업에 감을 잡았다고 하나요. 아 이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들고 나서 그때부터는 1년 열심히 해서 골드 이글제큐티브 골드 그 다음 연도에 이글제큐티브 루비 그 다음 연도에 이글제큐티브 에메랄드까지 이렇게 좀 순서대로 천천히 아니죠.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업에 감을 잡는데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1년이 열심히 해서 3년 만에 골드가 된 사람이에요. 요즘 막 6개월 만에도 골드 디렉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리더님들은 저한테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1년에 한 직급씩 그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탄탄하게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막 욕심이 있어갖고 나 직급으로 갈 거야 이게 아니고 무슨 스타 이러면 굉장히 막 너무 부담돼 스타 이러면 되게 부담되지 않아요. 저 되게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성장에 어떤 발판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리더십 서밋이라는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리더십 서밋이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성장한 사람들 얼만큼? 600CVP 13주를 그것도 탄탄하게 성장하신 리더님들만 여러 회사에서 제공하는 럭셔리 여행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리더십 서밋을 갔을 때 그 어떤 감동과 그 열정을 사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너무 좋았어요. 난생 처음 그런 여행을 가봤어요. 그래서 그 여행지에 가 있으면서도 정말 이 여행에 우리 가족들을 다 모시고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다음번에는 누구를 모시고 오지? 그 다음번에는 누구를 모시고 오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여행지에서 중요한 건 여행지에서 그 다음 목표를 결정하고 오는 거예요. 그 여행지에서 다음 연도에는 누구를 모시고 와야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번 서밋 여행에는 시어머니, 친정엄마, 파트너 그래서 저는 서밋 여행만 4번을 다녀와요. 잘했죠. 효도 여행을 다 서밋으로 했습니다. 여행을 너무 가고 싶으니까 목표를 확인하고 도전하고 달성하고 계획을 사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직급씩은 정말 그냥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회사에서 하는 모든 여행들은 그냥 일 잘하는 사람들 정말 난 사람들 나는 못해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유산화라는 회사는요. 보통 사람이 달성하지 못하는 여행 프로그램은 아예 만들어내질 않는 것 같아요. 유산화 프로모션은요. 정말 유산화답게 보통 사람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갈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프로모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서밋을 다녀오고부터는 제가 어떻게 마인드가 바뀌었냐면 어떤 식으로 파트너들한테 질문을 하냐면요. 리더님 저는 이제 저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날짜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리더님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루비 승급할 건데 리더님은 언제가 승급 예정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파트너들이 어때요? 처음에 엄청 부담스러워요. 막 눈을 못 마주쳐요. 그런데 제가 너무 스폰서라는 사람이 목표가 너무 정해져 있고 이게 눈빛이 확신에 차서 언제 할 거냐 날짜를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파트너들이 홀린 듯이 제가 그러면 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목표를 말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표로 입으로 목표를 본인의 목표를 입으로 날짜까지 말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DLM을 보면서 점수를 계산할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있는 명단 하얀색은 종이 검은색은 이름 이런 명단이 아니라 그 명단이 살아서 그분들을 만나게 돼요. 중요한 건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요. 자신이 부족한 걸 채우려고 노력해요. 지식이면 지식 경험이면 경험 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파트너들이 한 직급 한 직급 조금 성장해보고 성장해보고 이러면서 사실은 1년에 한 직급씩 성장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으셔야 돼요. 날짜가 정해져 있는 목표와 그냥 나 올해 골드 갈려고요. 이거와는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매번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좀 힘든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작년에 제가 4월 달인가에 다이아 직급이라는 승급을 했어요. 승급을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 생겨요. 아 이제 나는 다 왔다. 나는 이미 이제 목표한 거 나는 정상에 왔다. 목표한 걸 다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이아가 딱 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천천히 하고 내 목표는 조금 이제 좀 내두고 파트너들 팀 성장 이런 거에 힘 써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안주하고 있었죠. 한 1년 정도를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휙 지나가버렸어요. 제가 안주하니까 제가 목표가 없으니까 팀의 성장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다들 성장을 못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파트너님 중에 이그젯 골드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골드님한테 이제 점수도 보고 팀 이렇게 성장하는 분위기도 보면 이제 성장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리더님 올해 아 올해가 아니죠. 루비로 승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승급 예정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파트너님이 하는 말이 제가 6월달에 갈까 아니면 8월달에 갈까 12월달에 마감하면서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스포너님은 언제 원스타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대답을 못하고 어 그렇죠 가긴 가야죠. 저도 이러고 집에 와 그때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게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사업은 복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제하시는 일이에요. 를 진짜 목이 터져라 막 얘기하거든요. 제가 근데 나부터도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나부터도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목표가 없는데 내가 그걸 파트너들한테 계속 언제 가실 거예요? 언제 가실 거예요?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도전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최소한 내가 목표하고 달성하고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서 팀원들한테 파트너들한테 왜 안 해요? 왜 목표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최소한 부끄러운 스폰서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원스타로 승급을 하려 그러니까 굉장히 막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게 두려웠냐면 여러분들 이제 직급자들은 직급 도전하기 되게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다이아가 돼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왜 다이아가 되면 말도 잘하고 어떤 뭐 결과도 있으니까 유산화 전자라면 다 오케이 나 사업할게 이럴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직급이 낮으면 너 돈 벌고 할게 이러고요. 직급이 높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이래요. 거짓말 이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니까 하지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급이 아무리 높아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다. 자 그 다음은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될까 였어요. 저는 아직 다이아도 버거운데 원스타? 내가 내가 아는 원스타는요. 말도 잘하고 정말 지식도 막 출중하고 막 진짜 어디 내놔도 그릇도 막 이만하고 사람을 품고 막 이런데 저는 종지조각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가 타이밍일까? 아니면 1년만 더 있다 할까? 이런 생각 스포너님한테 매번 전화해갖고 스포너님 전 진짜 원스타 갈 수 있을까요? 리더님도 그러세요? 저 진짜 원스타의 그릇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거 있죠. 만약에 달성을 못하면 도저히 그림이 안 나와요. 오토를 보면 답이 없어요. 다들 그러실 거예요. 이런 그림으로 파트너들한테 저 원스타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달성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스폰서로서 진짜 얼굴이 얼굴이 없는 거죠. 얼굴이 없는 거. 제가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는지 아세요? 뭘 했게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 원스타 갈 거예요. 저 언제부터 원스타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얘기했냐? 내가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신이 없어서 내가 해내지 못할까 봐 내가 그냥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언제쯤 가야지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그때 날짜가 어느 정도 다가오는데 뭐 답이 없으면 그냥 푸시시시 씩 해버릴까 봐 진짜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말했어요.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믿음감이 없어서 말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나 들으라. 원스타 갈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는데 저 원스타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두렵지만 사실 지금 성장 타이밍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결단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선포하잖아요. 언제 갈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 그냥 명단에 있는 다이어리에 있는 명단이 다 정말로 만나져요. 그리고 미팅 잡고 전달하고 만나지고 이게 다 돼요. 나중에 관계십 대면 해야지 나중에 조금 더 있다 해야지 이런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고 사업 설명하고 제품 전달하고 했습니다. 진짜 아이들 영어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사업 설명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구몬 선생님들한테 다 유산화 앉아봐요. 선생님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이러면서 사업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원스타도 그렇게 해서 직급을 갔어요. 사실은 그리고 되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목표하고 제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하니까 저희 팀원들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때 그때 제가 이그제큐티브 가면서 그 언저리에 이그제큐티브 루비 한 명 한 분 그 다음에 루비 두 분 그 다음에 이그제큐티브 골드 한 분 그리고 신규 골드 세 분 그리고 지금 골드 요번주에 마감하시는 골드 한 분 그 다음에 2주 뒤에 마감하신 또 한 분 이 계세요. 저희 팀에 그러니까 10명 정도가 제가 먼저 갔지만 10명 정도가 다 같이 승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저한테 사실 리더란 그런 것 같아요. 거절당할 거 알죠. 거절당할 수도 있어. 이런 걸 알아요. 알지만 한 번 더 용기 내보는 사람 그죠? 그리고 다 왔다 생각할 때 안주하지 한 발짝 더 갈 수 있는 사람 멋진 리더는요. 앞으로 나아가주는 사람이에요. 그지 않아요? 이 초록색 파란색 배처럼 그냥 앞으로 나아가주는 사람 리더가 멈추면 팀이 멈춥니다. 아시겠죠? 파트너보다 늘 다시 한 번 용기 내고 넘어져도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쵸? 그치만 스폰서가 먼저 일어나서 손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요즘 유산화 비즈니스도 참 하기 어려워요. 오토도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런 얘기 안 들어요. 저는 좀 갱간이 듣거든요. 정말 경기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업하는 사람들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요즘 경기 어때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영업자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다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훨씬 더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의 삶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해야 돼요. 이해 되세요? 네. 그래서 더 우리가 열심히 전달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를 알아야 한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에게 유산화를 전달해야 되고요. 정말 대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산화가 대안이 되어야 해요. 그들은 몰라서 건강을 잃거나 몰라서 꿈이 없는 삶을 살거나 너무 어렵게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삶을. 사실은 유산화를 몰라서 몰라서 선택조차 어떤 선택지조차 없다고 하면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리더님들?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네. 너무 감사해요. 앞에. 유산화가 우리에게 길이 되고 꿈이 되고 희망이 됐다라고 하면 그들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나한테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 사업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맞죠? 그 사람의 건강을 살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살리는 일 맞죠? 그 가정을 살리는 일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우리가 살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전달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유산화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 아시아 컨벤션이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 멋져요. 전 세계 사람들이 1만 5천명 이상의 사업자들이 한국 컨벤션 현장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들이 보여주는 어떤 비전과 열정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저 너무 기대돼요. 진짜로. 그래서 한국 컨벤션에서 드레스를 입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무대를 걷는 나의 모습 일단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무대 위를 거니는 내 파트너분들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골드 이상의 한국 사업자들이 진짜로 막 차고 넘쳐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머 한국 어쩜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네. 전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 2022년도가 지금 몇 개월 남았나요?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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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누군가에게는 2개월 반 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성장을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있죠. 두 달 반이나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유산화로 여러분들 꿈을 이루고 싶으시면 진짜로 목표를 가지고 결단하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두 달 반이나 남았어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말로 선포하세요. 나 할 거예요. 나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유산화를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성장이 2023년 아시아 컨벤션에 그리고 유산화 코리아에 진짜로 엄청난 파장이 되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